그러니까 상원이가 하는 것보다 높이를 조금 올려서. 맞아 맞아 맞아. 몇 수로 급일까? 몇 수로 할까요? 최대한 많이 높여놔야지 일단 여기보다는. 상원이 너 무서운데 안 그런 척은 하지 말고. 보여요? 야 어디까지? 무게 너무 우상혁 선수 자기가 이제 빙의하겠다고. 야 이 정도 괜찮아? 어때? 좀 내려. 이거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 정도도 안 할 거면 안 돼. 우상혁 안 돼. 야 그냥 너.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이거 되지.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되겠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된다니까 너 한번 뛰어봐. 느낌 봐봐. 이거 안 된다니까. 느낌만 봐봐. 아니 이게 돼? 이거 너무 높아. 느낌 봐봐. 점 되겠지? 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점 되겠지? 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잠깐만요. 아 될 것 같아. 아 그냥 도장 한번 해볼까요? 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옛날에 성모가 어느 정도였니? 안 돼지. 근데 이거 잘못하면 저거 꺼기가 힘들어져요. 어차피 안 꺼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145. 145. 145. 야 이거 된다. 야 이거 돼. 와 이거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라. 손으로 봐봐. 딱 이렇게 넘고 다리를 벌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넘어야 돼. 완전. 이렇게 넘어야 돼. 완전. 정국이 형 제 에이스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에이스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에이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여기 와봐 와봐. 느낌 봐봐. 일로 와봐 와봐 와봐. 여기서. 땅. 야 이거 돼 무조건데. 해봐 떼봐. 점 봐봐. 점 봐봐. 점 봐봐. 땅 되겠지? 오케이. 땅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야 믿어 믿어 야. 상훈아 우린 너 믿어. 지금 방금 오케이가 아니었는데. 오케이. 상체부터. 자꾸 된다고 해서 겁먹었는데. 긴장했어 긴장했어. 된다고. 파이팅. 아 이거 올림픽 같다 올림픽. 그렇죠. 유상엽 선수 드디어 박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텐션을 또 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올림픽 같다 올림픽. 오케이. 올림픽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자 펜싱의 유진예. 자 펜싱의 유진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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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펜싱의 유진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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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얇아있데. 파이 됐다니까. 이만큼 남았어. 하나. 하나 버렸어. 저봐 이만큼 남았다니까. 된다고 했잖아. cloud. 에이스였네. 더 dei 수 있다. оп. 2. 그럼 이거. 상욱아, 이걸 올릴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할까? 7개 이상 끄면 돼. 그러니까, 7. 니가 딱 점프 넘어서. 어디까지 올리고? 7개를 끄요? 이걸 150으로 하고 3개를 끄든지, 아니면 니가 140으로 8개를 끄든지. 니가 선택해. 오케이, 150 할게요, 150. 3개만 끄면 되니까. 그렇죠, 150. 150으로 올립니다, 우리. 오케이. 아이, 상욱아, 좀 더 올려라. 이게 뭐냐. 아이구야. 아, 좋았어, 좋았어. 상욱아. 우와. 야, 진짜. 한 75 해도 되겠다. 진짜. 헌출하다, 헌출해. 그렇지, 그렇지. 한 손으로 할게, 한 손으로. 3개 이상 끄면 유재석 씨 팀의 승리고요. 상욱아. 제발. 예능 신여. 걸리면 끝. 3개, 3개. 상욱아, 3개.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저기, 저기, 가다. 여기, 저기, 가다. 여기, 저기, 가다. 운동화 끈 걸려라.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저기, 가다. 또 웃고있지 하ê- 우와- 한 거 아냐. 또 fu- Ya! 한 거 아냐, 조 c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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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guilt моя셨어요. 아, 또 ώ에. 아, 아, Djiem 계획. 아, 재미있어. 아, 힘입어. 아니, 참겼어. 연습이야, 연습. 연습이야, 연습. 아이, 다 연습하면 끝이지. 연습이야, 연습. 아니, 딱방 하나 맞고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는. 딱방. 딱방, 근데 상욱이가 맞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 갑자기 맞아야죠. 내가 왜 맞아요? 아니, 난 도전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예? 상욱이가 우발적으로 지가 멋인 줄 아잖아. 아니, 뛰면 그랬는데 공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욱아, 네가 맞아. 가서 상욱이가 맞아. 그래, 맞아. 그럼 네가 한번 보여줘라. 아니, 시합이잖아. 아니, 괜찮아. 적당하게. 큰 영향이 있겠니? 이거 시합인데 이걸 어떻게 때려요? 괜찮아. 아니, 괜찮을 정도로. 아, 어떻게 앞에 가야 돼. 아니, 조금만. 아니, 조금만. 아니, 조금만. 아니, 조금만. 야, 조금만. 야, 조금만. 야, 조금만. 야, 조금만. 야, 어차피 맞을 겁니다. 조금만. 맞아. 시원하게 때려주세요. 야, 근데. 야, 세찬아. 다른 걸 떠나서 상욱이가 이렇게 다리를 벌렸는데 또. 상욱이가 이렇게 다리를 벌렸는데 또. 야, 매너 다리 너무 벌렸어. 야, 매너 다리 너무 벌렸어. 야, 매너 다리 너무 벌렸어. 야, 거의. 감독님이 상담대 촬영, 로우 촬영할 줄 알겠어. 야, 가자. 80% 갈게, 80%.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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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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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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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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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3개, 4개, 4개,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자, 둘 다 했다, 둘 다 했다. 나도 이거 안 해요. 채정아 댄서, 댄서. 멋있네. 멋있었어.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5코인 있나? 5코인 한 번 더 나 4코인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맞고 한 번 더 하시게요? 그럼 상훈이가 맞아야지 뭐 우리는 상훈이가 죽이신가요 내가 만져도 돼요? 그럼요 내가 맞을게 넌 성공해라 넌 성공해 딱방 끝에 상훈이가 맞아야 돼요 자 준비해 가서 몸풀어 맞은 사람이 저기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상훈이가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아니 코가 아파 얘가 상훈이가 길어가지고 야 좋아 아우 상훈아 이거는 지금 종국이 형까지 누나 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훈아 하나 올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요? 150 뛰고 7개 이상 꺼야 이기는 거예요 그럼 160을 뛰어라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된다 너 무조건 돼 아니 아까 무조건 됐다니까 나를 믿어봐 아니 됐다니까 이거 봐봐 한번 이렇게 해봐 빵! 야 무조건데 아 진짜야 무조건데 봐봐 빵! 되겠지? 된다니까 좀 앞으로 밀어줘? 밀어줘? 야 근데 전형적으로 감독이 밀어붙이는 스타일 아니야? 선수는 지금 약간 겁먹었는데 상훈아 안 되면 안 시킨다 상훈아 안 되면 안 시킨다고 내가 오케이 좋아 좋아 메달 하나 이마에 지금 메달 하나가 있어 금메달 좋아 좋아 상훈아 이거 봐라 야 무조건 넘는다 무조건 파이팅! 쫄지마 쫄지마 안 하면 돼 그냥 빵! 뛰면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상훈 넘어서자 넘어서자 된다 오상훈 넘어서자 넘어서자 된다 무조건 된다 오상훈 넘어서자 넘어서자 된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나 봐라 나 봐라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오우 나 봐라 나 봐라 좀 껐어 껐어 심지어 나 봐라 나 봐라 잘했어 너무 멋있었어 멋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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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맨 방송을 더 7,800에 그들이 무쮜 탈전, 무쮜 강냄 무쮜 탈전, 무쮜 탈전 무쮜 탈전. 그리고 여러분의 무쮜欢乐.